정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티파니와 제시카 미안해 나 이제 덥기 시작하니까 한 번만 더하고 나 들어간다 더워요 더우시죠? 이제 들어가서 쉬는다 놀기조 제시카는 여유롭게 쉬러 들어가는 놀기조 티파니는 뭔지 알지? 음 선배님의 M이 있다면 저의 티가 있어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의 예쁜 잠꾸라기 제시카는 어디로 갔을까요? 아 진짜 아찔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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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오셨어요? 아 놀기졸 하면서요 저의 노는 건 자는 건데 제가 잠이 워낙 많아서 좀 잘라버렸거든요 자르세요? 네? 카메라 이렇게 들이듯이 맨날 못 찾아 아찔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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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찔피!